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That, What, Which에 대한 고찰입니다. 그 중에서 먼저 Tha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는 이미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에서 That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.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That 뒤에 완전한 절, 즉 5형식 중 하나가 오게 되면 명사절,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요. That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게 되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, 관계사절이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명사절과 형용사 또는 관계사절 기억하시고요. 두 번째는 What입니다. 역시 마찬가지, What 뒤에도 완전한 절이 오는 경우,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먼저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경우는 주어, 목적어, 보호 중 하나가 생략이 돼서 또 What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 경우 지금 What 플러스 명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죠. 이 명사가 목적어 또는 보호인데 What 때문에 앞으로 간 경우죠. 역시 What에 대해서 여러 번 배웠습니다. 중요한 것은 빨간색 동그라미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둘 다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 역할이다. 기억하시면 되고요. 마지막 세 번째, 위치입니다. 위치도 역시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명사, 주어,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것들이 전부 다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해주면 형용사절 이것들이 단독으로 쓰이면 명사절 기억하시고요. What과 마찬가지로 이 명사, 위치 다음 나와 있는 명사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또는 보호, 목적어 또는 보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치 때문에 앞으로 끌려간 형태고요. 또 이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좀 이따가 예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세대한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The table that stands in the corner The fact is that he said so 첫 번째 예문은 that stand에서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된 명사죠.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은 that절 앞에 있는 is 있죠. 그래서 the fact, 주어, is 동사, that절은 보호가 되겠죠. 비동사이기 때문에. 자, what에 대한 부분입니다. what we want 이 부분이 주어죠. is 명사절, 의문사절 주어면 3인칭 단수 취급한다. 그래서 is 나왔고요. I gave him what money I had 자, I had money인데 머니가 what 때문에 앞으로 끌려 나온 형태죠. 그래서 gave him I owe 그리고 what money I had the 간접 목적어, 직접 목적어 형태인 명사절 의문사절이죠. 자, 세 번째 위치는요. 관계대명사 역할과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4개입니다. I have many books which my sister had collected collected의 목적어가 없죠. 그래서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. I learned French 나는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which language was interesting 재미있는 언어다라는 얘기인데 공식에서는 위치 뒤에 명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여기서는 위치 플러스 명사 이 명사가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관계 형용사라고 합니다. 이것을 language라는 명사를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기 때문에 관계 형용사라고 하죠. 다음, I recognize which you would need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인지 했다라는 얘기죠. recognize 뒤에 위치, 목적어, 명사절, 의문사절이죠. I can gues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guess 뒤에 목적어, 명사절, 의문사절인데 people like color라는 부분에서 목적어자리에 있던 컬러가 위치 때문에 앞으로 당겨온 상황이죠. 이 경우는 관계 형용사와 다르게 의문 형용사 왜냐하면 guess의 목적어, 명사절이기 때문에 의문 형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옆에 한 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펴보시고요. 정리해보겠습니다. 명사, 앞에 명사가 있으면 다 관계대명사라고 동그라미 친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명사가 없는 부분은 다 그냥 의문사절,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시 한 번 명사가 앞에 있어요. 브라운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죠. 이것은 전부 다 관계대명사로 생각을 하시고요. 나머지 명사 없이 그냥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의문사절, 명사절로 보시면 됩니다.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한 번 필기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관계 형용사와 의문 형용사에 대한 부분은 5분 영문법에서 자세하게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